제 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거쳐 우리나라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필리핀 마닐라 북쪽 600km 해상에서 대만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시속 155km로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은 대만을 향하며 세력을 더 키워 내일이면 최대 풍속이 시속 162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대만 남남서쪽 해상까지 접근한 뒤 대만 남동부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우리나라와 일본 쪽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10월 5일 새벽 3시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500km까지 북동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후 경로는 아직 예보 전입니다. 미국 합동태풍센터 역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5일 오후 1시까지만 경로를 예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 독일기상청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오기 전에 소멸하거나 중국 쪽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은 태풍이 대만을 통과한 후 세력이 약해져 금요일쯤 태풍의 형태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기상청 막스플랑크기상연구소는 대만을 빠져나온 태풍이 북상하다가 6일부터는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과 미국 태풍경보센터는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을 높게 점친 가운데 아직 태풍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어서 시간이 더 지나야 영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